애들이 선생님을 보고 와 애들이 저에게 붙인 가장 별명이 우리 선생님은 진짜 친했지 이렇게 뭘까요? 친절 아니에요 네 뭐였다? 치절해? 여기다가 역시 젊은 자식을 따라서 사도를 볼까? 철저하게 철저한 게 가장 큰 흥력이에요 애들이 꽁지 않던 것 같아요 이번 여름 방학 때 준비하셔서 이학 때 정말 친절한 선생님이 바르고 철저한다는 말을 들어서 선생님이 바랍니다